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애 딸린 돌싱인데 비혼이라고 이제 절대 결혼을 안하니까 나야말로 진정한 비혼이다 라고 헛소리하던 사연 기억하시죠? 그 후기 가지고 왔습니다. 사실 이게 되게 짧아가지고 그냥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이왕 시작한거고 또 눈에 안보이면 모를까 봤거든요.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.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. 2부구요.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 놓을게요. 비혼 돌싱 후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며칠 전 비혼 모임에 껴있는 돌싱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세요? 라는 글을 썼던 그 쓴이인데 후기 남기려고 들어왔습니다. 먼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댓글들이 달렸고 또 너무나 빠르게 여러 커뮤니티로 퍼져가지고 저도 참 놀랐는데요. 그래서 아우 안되겠다 얼른 이야기를 해야지 얼른 이야기를 해야지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게 또 크리스마스와 연휴가 끼어 있는 바람에 조금 전이죠. 오늘 저녁 늦게 해서야 겨우 그 이야기가 나왔구요. 모임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다 이겁니다. 그러다보니 후기도 늦었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그리고 많은 분들이 분명 사이다를 원하셨을텐데 결론부터 바로 말씀을 드리면 사이다 아니구요. 고구마에요.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모임장이 그러더라구요.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1년이란 시간이 있으니까 무작정 내보낼 수는 없다 이러더니 문제의 그 돌싱맘 의견에 맡기겠다 이러면서 본인은 빠져버리더라구요. 그리고 돌싱맘은 그래 나 이제부터 더 이상 돌싱인거 티내지 않고 아이도 모임에 데려오지 않을게요. 이런 소리를 하네요. 결국 계속 이 비혼 모임에 참가를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래요. 이제 저도 더 이상 힘 빼기 싫어가지고 그냥 포기했습니다. 비록 지난 5년 동안 많은 애정을 가지고 참여했던 그런 모임이지만 제가 원했던 비혼 모임과 전혀 뜻이 맞질 않으니 그래서 조금 전 탈퇴하겠다고 하고 나왔어요. 그리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나가고 좀 웅성웅성하면서 몇 명이 더 탈퇴를 했다고 합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니 이제 그냥 신경 안쓰려구요. 그런데 정말 아쉬운 건 처음부터 비혼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의구심이 생겼을 때 그때라도 제대로 바로잡지 못했다는 점 또 좋은게 좋은거라고 불편하지만 늘 웃으며 넘겼던 바로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와서 너무나 크게 후회가 됩니다. 나라는 존재가 참 멍청하고 바보같은 느낌이랄까요? 아 그리고 이런 저와 마음이 같은 회원들이 있다면 따로 새로운 비혼 모임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. 네 알아요. 사이다 소식이 아니라 저도 정말 안타깝고 죄송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도 전날 많은 의견 주셨던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구요. 그럼 연말 잘들 보내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저는 안녕 댓글 1번 뭐야? 애들 끌고 다니며 키즈카페 갔다가 그러는거 싫으니까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생각만 그런거지 진짜 행동을 해버렸네 정말 이기적이다 아니 저 여자는 쪽팔린 것도 없나? 이걸 버티네? 다른 멤버들이 나가고 있는데 헐 모임장 쳐 돌안 와 이걸 편들고 있네 혹시 그 모임장도 돌신하냐? 한번 디켜봐봐 2번 야씨 우리 방장도 착한척 개오지는데 자기가 불편한 상황 절대 안만들고 또 욕먹기 싫어가지고 몸도 오지게 살이는 쪼다에요 다른 회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면 에? 왜? 나만 괜찮은건가? 맨날 이딴 소리 이건 모임장이 아니라 그냥 방임자죠 그리고 속으로 욕이나 안하면 또 몰라 그 문제 회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다가 막상 그 회원이 집알로 나가버리면 알턴 이가 빠졌다고 엄청 좋아라 하는데 진짜 무능력하죠 3번 맞아요 착한착하는 모임장 개 짜증나고 나도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처음엔 사람이 엄청 포용적이고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한 5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라도 좋게 보여야 하는 개 찌질이 무능력자다 이거죠 착한 척 또 리더감인 척 인성 좋은 척이라도 해야지 안 그랬다간 성격마저 더러운 찌질이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 포용하는 게 아니라 방임을 하고 또 그 방에서 물 흐리는 미꾸라지 새끼들이 미친 듯이 날뛰어도 제어할 힘도 관심도 없어요 왜? 본인도 거기 껴가지고 어부지리로 여자 만나고 싶으니까 딱 그런 거였는데 여기는 남녀가 같이 있는 그런 곳인가 봅니다 제 생각에 아마 저 모임도 제 생각에 그 모임장도 돌신 덕분에 뭔가 얻어가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야 모종의 거래 같은 거 2번 그래요 정말 잘 나왔어요 그거 어차피 깨질 모임입니다 빠지기 싫어서 애를 안 데려온다고 했지만 글쎄요 한 번 하던 거 아니 여러 번 했지 그걸 갑자기 못하게 되면 지도 분명 기분이 상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원년 멤버를 내보내는 모임이라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그냥 잘 나온 거야 훌훌 털어버리세요 3번 와 저 돌신 낯짝 진짜 걔 오지게 두껍네 나 같으면 미안하고 쪽팔려서라도 그냥 나올 텐데 곧 죽어도 안 나가는구만 그래 뭐 다른 엄마들이랑 비교될까봐 놀기 싫고 비군들 사이에 껴있고 싶은 뭐 그런 거지 뭐 어 되될까요 아이도 그래 당분간 안 데려오는 거지 조금 이따 또 편해지잖아요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다 이러면서 다시 데려올 확률 1000% 무조건 데려온다 2번 그거 진짜 희한한 돌신이네 뭐 도라이싱글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4번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비혼의 기준이라면 이미 결혼을 한 기원들도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요 이 사람들도 또 결혼 안 하는 거 똑같잖아 생각해 보니까 맞네 그래 어 결혼 안 하지 이제 기원도 받겠어 끌 끌 끌 끌 끌 끌 5번 이야 설마 설마 했는데 결국 원년 멤버가 빠지는 결론이 나와버렸어 미쳤구만 끌 끌 끌 끌 끌 그저 끌 굴로운 애 딸린 돌신이 비혼들 다 쳐내고 있죠 5 6번 모임 성격에도 안 맞는 일년된 회원 의견대로 하겠다 진짜 최악이다 최악 심지어 정체를 속이고 들어왔으며 나중에 밝히고 난 후로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애까지 데려오고 그런 뻔뻔함을 봐주네 헐 기존 회원들의 다수결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모임장 독단도 아니고 정체를 속이고 들어온 물 흐리는 미꾸라지의 의견을 따르겠다고? 네 장담하는데요 저 모임 조만간 반드시 깨집니다 야 이 정도면 비선 실세 아닙니까? 7번 그래요 정말 잘 나왔어요 어차피 모임장은 기존 회원보다 저 돌신을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재미도 없고 계속 불만만 쌓이게 돼 있다고 그리고 돌신 입장에선 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갔으니까 아싸 이제 됐어 이러면서 아이들 계속 데리고 나올 거야 조금 있어봐 8번 내 장담하는데 원 멤버가 빠져나가는 모임은 절대 오래 못 버팁니다 조금만 있어봐요 흐지부지하면서 없어질 거야 잘 나온 거야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모임이 굳이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돈까지 드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안 그래요? 9번 어 이제 알겠구만 저 모임장은 자발적 비혼이 아니었던 거요 결혼이 오지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였지 끌 끌 끌 끌 야 이거는 뭐 비혼 모임이 아니라 애 공짜로 봐주는 모임이구만 아니면 뭐 돌신여 신세 한탄 들어주는 그런 모임인 건가? 그렇구만 야 아니 야 저 모임장도 참 이상하네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다 이런 거 같은데 야 그거 참 아니 그래 모임장도 그렇다 치지만 돌신도 참 대단하네요 자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커졌고 원연 멤버들이 나간다고 하는데도 버티는 거 이거는 야 어지간한 철판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? 굉장하네 조만간에 잠식을 하고 저 여자가 모임장 되겠네 그러면 어떤 모임이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현실은 사이다가 별로 없어 그냥 다 시공창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